정면 승부입니다. 기사같이 보시죠. 이준석 신당 구상 영남에서 국민의힘과 정면 승부할 것. 이준석 전 대표 이른바 이준석 신당의 윤곽이 슬슬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봐야겠죠. 들어보시죠. TK에서 강하게 승부를 보는 정당이고 이준석 대표는 TK에 출마하고 유승민 전 대표는 수도권에 출마하고 정치개혁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어렵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출마하십니까?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의미를 찾아서 간다고 했는데 당의 크기를 키워야 된 입장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돌격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영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데 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핵심적으로 영남을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신당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얼만큼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정당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입니다. 46, 38, 1.9. 양당 체제가 확실하게 좀 도드라진 부분인 건데 신당을 창당한다고 할 때 어떠냐. 더불어민주당 35.4, 국민의힘 32.2, 유승민, 이준석 신당 21.1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물론 30%대와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갖고 간다. 정의당은 큰 변화가 없죠. 결국 E2 정당에서 갖고 온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런데 관건은 이준석 전 대표 명확하게 영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남에서도 TK에서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면 얼만큼 지지를 할 것이냐.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신당이 30.1, 국민의힘 29.8, 더불어민주당 27.6, 정의당 1.9.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다 지금 신당, 국힘, 민주당 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수치입니다. 이게 사실 나온 지, 이 여론조사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어제오늘 상간에 나온 건 아니긴 합니다만 상당한데 신지호 의원님, 영남에서 지금 승부를 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며칠 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긴장됩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응답률이 5%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욕을 믿을 수가 없다. 논평 대상이 되게 좀 힘들다. 그 응답률이라는 것도 100명 걸었는데 3.3%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러면 3.3명이 받았다는 게 아니고 전화 안 받는 사람 빼고 받은 사람 중에서 3.3%예요. 받은 사람 중에서. 아예 안 받은 사람은 분모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저거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 부산에서의 영어로 면박 준 거, 인유한 위원장에게 또 칸막이를 두고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아저씨 밥 좀 먹읍시다 이렇게 한 것들 그 사건이 이제 이준석 하면 이제 기존의 어떤 정치 노선의 차이로 이른바 친륜 세력과 좀 갈등했다. 이런 거에서 이제는 인성의 문제로 이 프레임 자체가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인성의 문제로. 그런데 특히나 이제 영남지방 특히 TK 쪽의 정서는 좀 아무래도 장유유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과연 보수 쪽에서 갖고 갈 수 있는 옮겨갈 수 있는 표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TK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신당이 영남을 기반으로 해도 활동하면 이준석 신당과 민주당이 TK의 누가 제2당이 되는가의 경쟁 구도로 가지 않느냐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신우 의원님 이것만 좀 추가로 여쭤봅니다. 되게는 못해도 못 되게는 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비례대표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준석 파워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마할 사람들을 몇 명이나 모을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이른바 천하용인이 이제 당내에 이준석과 함께하는 그룹인데 천하용인 중 4명 아닙니까? 4명 중에 그럼 4명이 다 나가 다 그럼 이준석 따라서 나갈 것인가. 지금 제가 듣는 정보로는 그중에 반 정도는 같이 안 가기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에게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역구에서 떨어뜨리려면 지역구 후보로 나가서 하다못해 보수표 몇 표라도 잠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 만한 인적 자원이 일단 확보가 되겠는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비례신당이에요. 이준석 비례신당. 그런데 비례전문정당은 안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말은 저렇게 하죠. 처음부터 나는 그런 거 쫀쫀하게 그런 거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뭔가 할 것처럼 돈 말 것처럼 해야지. 그런데 저는 이제 이준석 신당은 우리 칠자성의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게 있어요. 태산이 그냥 울리는 듯하게 뭐가 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쥐 한 마리 나왔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일단 태산명동 서일필이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람을 다 모을 수가 없다. 출마할 사람들의 인재를 그렇게 모으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 건지 최재성 전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아마 이준석 대표는 공천이 최종 목적이 아닐 거예요. 최소한 선대위원장. 공천을 준다는 의미는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급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거지. 요구를 안 해도 징계 취소 공천 준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 이기기 위해서 이준석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선대위원장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리고 출마도 저는 대구 같아. 공천을 주는데 대구를 준다? 이준석 출마도.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정도의 중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선대위원장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징계 취소를 했다는 것은 결국 지금 당원권이 회복이 됐고 그러면 지금 노원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원구의 출마는 사실상 험지, 나아가 사지 아닙니까? 마이너스 3선. 3번 출마했는데 다 떨어졌는데 또 나간다고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껴안기 위해서는 사실상 당선을 거의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역.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욕학 구도 속에서 어디를 놓을 것인가 하면 사실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이 강남이겠습니까? 그러면 대구, 경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어떤 조율을 하기 위한 어떤 말의 어떤 선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 선을 좀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저도 신재원 의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피해자 프레임이었는데 이제는 인성 프레임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아 이게 정권 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3당을 한다? 그것은 그것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생명은 적어도 TK, PK 지역에서는 끝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도 정말 국민의힘에게 애정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될 시점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 마이웨이로 끝나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제3당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그것으로 사실상 끝난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 여쭤보죠. 돌아온다고 하면 선대위원장 자리는 주는 겁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여전히 저도 저 또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진심 그리고 2030 특히 남성에 대한 소구력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표라도 지금 아까운 게 지금 실적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한다고 하면 여전히 아직까지 돌아올 수 있는 강은 돌아올 수 있는 다리는 살아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살아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응답을 해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 얘기. 인요한 위원장이 애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거는 확실해요. 제가 권한은 없지만 돌아와서 화합을 하면 우리 이준석 대표가 중책을 꼭 그 중책은 아니더라도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줘. 도와줘. 빨리 빨리 합쳐야죠 힘을. 그 문이 지나간 일은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그거 통 크게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조금 응대할 때가 됐죠. 우리한테 응답을 줄 때가 됐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덕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홍 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돌아오면 질적은 벨도 없는 놈이 되지.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고 소위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모로는 덕보잡이 애들인데 안 들어올 겁니다. 네. 아유 홍준표 시장. 돌아오면 벨도 없는 사람이 된다. 돌아오겠냐. 안 돌아올 겁니다. 라고 하죠. 대못을 지금 박았습니다. 네. 그런데 권지웅 위원님. 이준석 전 대표가 조리돌림을 당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리돌림을 한 주체가 홍 시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른바 덕보잡들이라고 한다면 덕보잡들 다 걷어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또 인 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걷어내진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또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멘트를 들으면 이 덕보잡이 윤회관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홈즈 출마를 요구하고 있죠. 인 위원장이.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 갈등이 어떤 감정적 갈등이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한 한 달 전쯤인가요? 기자에게는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보나 아니면 정치 비전에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선거 때 약속했던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좀 해달라고 한 것에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 최숙은 상병에 대한 것이거나 오늘 위태현 참사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홍범도 장군 역사 지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 변화가 있어야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할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자리 주니까 와라. 이건 사실은 지금 최소한 이준석 대표의 진심을 인정한다고 하면 모욕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되게 거칠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윤석열 정부 혹은 아님 여당이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포인트에 대한 국정기조의 변화입니다. 그것 없이 계속 뉴스거리를 만들고 그걸 따라간다 손치더라도 그건 선거 때가 되면 표심에 영향을 주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건 국정기조 변화다. 듣보잡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뭐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이준석 신당설에 여권 중도표 잠식 우려에 창당 못할 것이다. 아까 신재호 의원님 말씀이 약간 이 부분에 좀 해당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뭐이겠느냐 창당 못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또 중도표를 잠식할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오늘 좀 단골손님이긴 한데 홍 시장님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들어보시죠. 박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셔도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열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노원에 공천준다? 노원에 가구들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영악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를 리 있을까요? 이준석이 신랑만 듣는 김지은 대표는 먹잇감대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못당합니다. 그럼 총선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당하면 열석은 차지를 할 건데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못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재호 의원님. 아까 그 지역구 말고 비례의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약간 여지를 두셨어요. 아마 홍 시장도 비례의 경우를 또 같이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석에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데이터적 근거가 전혀 없는 김 시장 특유의 감정어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현재의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갔을 때 이른바 꼼수 비례정당이 성립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봤더니 정의당이 정당 득표율. 우리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찍고 정당에게 또 한 표 찍고 하잖아요. 이 정당 득표율이 정의당이 9.6%인가 됐는데 5석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또 6.8%인가 했는데 3석 배당을 받았고요. 열린민주당 거기에 5.4%로 또 3석 배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기만 해도 10석이다. 정의당이 9.6%를 했는데 5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10석 받으려면 정당 득표율이 한 20%나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비례한 5석에 이준석 대표 당선되고 누구 당선되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홍 시장이 지금 미워하는 존재가 이 듣보잡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오면 김기환이 꼼짝도 못했거든. 이쪽을 꽉 누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꽉 누르다 보니까 이쪽은 그냥. 풍선효과로 이만해졌다. 풍선효과로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석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지 데이터적 근거는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 있었던 공선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저는 홍준표 시장의 말씀이 사실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는 이 캡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가 253석 비례가 47석인데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고 나머지 17석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과 규정이 이제는 없어짐으로써 지금 그대로 한다고 하면 47석 전부가 사실 거대 양당은 한 표도 못 내고 비례정당들이 47석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번보다 17석이 더 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한 10% 정도 가지고 갈 경우에는 이것이 5석이 아니고 거의 10석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정말 이준석 신당이 나와서 10% 이상의 어떻게 보면 정당 지지율이 나올 경우에는 거의 10석에 가까운 가능성이 저는 적어도 지금 현재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건데 결국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선거법 개정에 관해서 어떻게 결과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이준석 신당은 찻잔속이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큰 태풍이 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열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얘기는 좀 갈리긴 합니다만 일단 홍 시장은 열석으로 보고 김기환 대표과 이준석 전 대표를 못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여권 안에서의 치고받고 주거니받거니가 될 수 있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준석 신당 생기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더 이탈한다라는 쌍따운 표현도 누군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냐?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 야당 내 긴장이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 볼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민주당 지지층을 크게 적극 지지층, 소극 지지층으로 분류했을 때 소극 지지층에서 이준석 신당으로 상당히 이탈하는 걸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수도권보다 영호남권에서 신당 이탈율이 높은데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빠진다. 장 변호사님. 이거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에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점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신당이 창당이 임박했다 또는 현실화가 됐다. 이런 보도들도 많아지고요. 그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혹시라도 이준석 신당이 생기게 된다면 총선에서 어떤 여파가 있을지에 대한 당연히 전략적인 분석과 검토를 시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도 한 차례 보았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이 많은 기관에 따라 앞으로 상황에 따라 변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장담하거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준석 신당이 내년 총선에 정말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총선 어느 정도 구도에는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느 당에 유불리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국에 총선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 즉 영남권에서 해보겠다,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영남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표가 갈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분석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영남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좀 더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영남의힘은